심각한 표정으로 교양만두 영상을 보는 한 남자 경동나비엔 부사장 광고 만든다고 고생한 교양만두님에게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접니다 지금 당장 교양만두팀의 최신형 온수보일러로 설치하세요 그렇게 누추한 저희 사무실에 귀한 보일러가 근데 보일러 설치하면 따뜻해지니까 회사에서 밤새 일하는 거 아닙니까 헐 안돼 가져가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주워봤자 보일러가 보일러 써주까를 위한 온수폭발 보일러 오늘의 교양만두는 괜찮아요? 여름엔 많이 놀랐죠? 제철 맞이 싱싱한 보일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밤 옷깃을 여미며 집 밖에 나오는 엄마 품 안에서 식칼을 꺼내 연탄을 갈아 끼웁니다 어 근데 방 안에 연탄가스 들어와 정신 차려 동치미 마셔 1950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연탄은 겨울맞이 필수템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연탄 한 장에 9시간 난방이 가능할 만큼 값정비 내렸기 때문 연탄 난방은 온돌과 같이 뜨거운 연기를 이용해 방바닥 밑에 구들짱을 달구는 직접 난방 방식인데요 만약 바닥에 균열이 있다? 연탄가스가 노출될 수 있다 1975년에는 서울에서만 무려 850명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온수순환식 바닥난방을 적극 도입합니다 구들짱 대신 온수관을 설치하고 물을 데워 온수관 속에 순환시켰기 때문에 훨씬 안전했죠 1961년에 지어진 마포 아파트는 주택 최초로 온수순환식 바닥난방을 적용한 연탄 보일러가 설치됐는데요 사람들이 연탄가스 노출을 걱정하자 건축소장은 보일러의 안정성을 증명하겠다며 직접 아파트에서 잠을 자기도 했죠 사실 이 시기의 보일러는 매우 귀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바닥난방이 아닌 라디에이터를 장착했죠 하지만 한국인들 등짝 지지는 건 포기 못하죠 결국 라디에이터는 국내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국내의 보일러가 본격 늘어난 건 1970년대 기름보일러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연탄보다 연료가 비싼데도 인기 복발 집에 연탄 쌓아놓을 필요 없고 손수 교체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연료공급 완 인기 있을만했죠 1986년 정부는 에너지 다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인 LNG를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갈아타기 시작 가스보일러의 보급률은 93년도에 64만 대였는데 99년에는 100만 대로 폭풍 성장을 합니다 아 당연 기름탱크 놓을 필요도 없지 연료 떨어졌다고 채워놓을 필요도 없지 주방에서 가스벨브만 돌리면 요리도 쌉가능 근데 가볍게 보이는 가스보일러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배기오염 오래된 가스보일러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됐던 겁니다 이 점을 보완한 게 콘덴싱 보일러 콘덴싱은 배기가스의 열을 한 번 더 사용하는 친환경 고효율 기술인데요 자연스럽게 열 효율을 극대화 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오래된 가스보일러를 콘덴싱으로 바꾸면 질소산화물이 87% 감소 20년생 소나물을 연간 137그루 심는 효과가 콘덴싱이 우리나라에 등판한 건 1988년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 개발템이었는데 반응이 싸늘하다 당시 사람들은 친환경에 큰 관심이 없었고 콘덴싱이 일반 보일러보다 두세 배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받았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콘덴싱을 의무화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 데 만에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이 없다 가격 커버가 불가능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콘덴싱에 꽂혀버린 이 기업 콘덴싱 광인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인 현재 환경 문제가 전세계 화두가 되면서 콘덴싱 이꼴 친환경이라는 인식과 함께 드디어 빛을 받게 되죠 존버에 성공한 콘덴싱 쳐돌이가 누구냐 경동 나비엔 30년 동안 존버한 이유가 뭡니까 6.25 전쟁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땔감구한다고 나무를 베니까 산이 죄다 민둥산이 되는 겁니다 질 좋은 연탄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무 뵐 일 없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나무가 다시 잘 자라 산이 무성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탄 사업을 시작했고 그 마음이 콘덴싱 쳐돌이로 이어진 겁니다 보일러 하면 흔히 겨울 계절템으로 생각하죠 근데 요즘 집들은 단열이 잘 돼서 겨울에도 바닥이 끓을 만큼 보일러를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계절 내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죠 설거지는 뜨끈한 물로 해야 그릇이 뽀득거리고요 저 같은 쪄죽다 회원은 사실 사철도 순물 샤워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온수 쓰는 게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불편함이 당연한 건가 했는데 보일러에 찐으로 쳐돌은 아니 광고주님이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따끔한 보일러에 온수 기능을 강화한 가볍한 보일러의 등장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침 7시 아 출근하기 싫다 머리 감으러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저는 겨울에 물 트는 게 제일 무서워 아 차가 온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찬물을 흘려보냅니다 아 물 아깝다 오후 7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사회의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아 차가 아 진짜 아 뜨거워 뭐 뭐야 왜 이래 여러분 샤워할 때 갑자기 찬물이 쫄쫄쫄 나오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범인은 바로 아 엄마 나 씻잖아 설거지 있다 하라고 엄마를 못 말려도 괜찮습니다 찬물에 고양이 세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비엔에 가볍한 보일러만 있으면 기다리지 않아도 온수가 콸콸콸 동시에 써도 온수가 콸콸콸 엄마 나 씻는다 설거지 한다고 헤헤헤 온수 쓸 때 불편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불편함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경동 나비엔 여러분 경동 나비엔에서 진짜 사무실에 보일러 설치해준다는데요 그거 저희 대표님만 좋은 일 같거든요 그래서 됐다고 했더니 그럼 대신 구독자분들한테 보일러를 쏘겠답니다 본격 크리스마스 선물 머 기업 클라스 오졌다 보일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보일러를 설치해드립니다 네? 자취생이라 보일러 필요 없다고요? 아휴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근데 옆집 민수네는 아이 아빠는 찬물 세워가 더 좋아 콜록콜록 여러분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놓아드려야겠어요 교양만두였습니다